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름이 또 거론되기 시작했네요. 이번에는 한간에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것처럼 이석기 내란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참 이재명 당대표가 보면 아주 사람이 참 뭐라고 할까 수단과 방법을 참 잘 사용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석기 내란 사건에서도 빠지게 된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김만배 씨가 큰일을 또 담당을 했구만요. 그러니까 김만배에게 큰 이익이 돌아와 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겠네요.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에서도 덕을 보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사법 그런 판단을 받아서 제대로 그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제 값을 지르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이재명이 또 그런 됐는데 이번에는 이석기 내란 사건 충분하게 사건의 전후를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도 수원지검이 이스키 내란 선동사건 수사 당시에 이재명 관련된 것을 제외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수사물망에 올랐네요. 그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예를 들면 김만배 씨와 절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김만배 씨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안키지 않았던 전 검찰총장이 김수남 씨네요. 통진당 자금줄 의심받은 단체에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것을 밀어줬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네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스키 내란 선동사건 수사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 대상에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그 당시에 수원지검장은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씨고 그 청탁을 한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의 김만배였다. 그 수많은 여러분들 검찰 전직 인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막다른 골목에 김만배 씨가 내몰렸을 때 커피숍에서 만나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할 정도니까 당연히 50억 클럽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도 김만배 씨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큰 걸 하나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동규 씨가 이번에 법정 정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첫 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정인으로 나와서 아주 폭탄선을 한 겁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때 해준 김만배 씨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이재명 대표를 이스키 사건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름 청탁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김만배 씨하고 김수남 씨는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부터 상당히 친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의 정언은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2013년 서초동의 한 모욕탕에서 김만배로부터 수원지검이 청소용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너희를 수사하고 있다. 그 사건으로 이재명을 몰아낼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자. 그러자 유동규 씨가 김만배에게 만배 형이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후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그걸 수사에서 뺐다고 들었고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이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을 정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아마 선거에서 그런 통진당 후보가 자진 이렇게 후보를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에 협조한 걸로 수십억 달러에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용력을 통진당 관련된 단체에게 제공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네요. 2011년 1월 나눔 환경을 민간위탁점수업자로 선정했고 2014년부터 2019년 나눔 환경과 총 56억여 건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에 이제 시장이 이재명시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후보 단일을 하면서 나눔 환경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도록 요청했고 결국은 이제 통진당의 자금줄 역할을 한 그런 청소대형업체의 성남시장으로서 56억 금 상당의 그런 발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과연 김만배 씨가 청탁을 했을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청탁이 먹혀들어서 갔을까 김수남 씨하고 김만배 씨하고 여러분들 친분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정언했냐 법정 정언을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법정 정언을 유동규 씨가 했고 청탁의 주체가 누굽니까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를 참 잘 말아먹었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이제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적폐와 관련해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 보통 시민의 입장에 답답한 거죠. 참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선거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권토 중래 와신 상담회가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하는지 적폐청산 시즌2를 한번 보고 보수진영이 배우면 되겠죠. 더 이상 그때는 보수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질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 보수진영은 참 사람들이 무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그 무르다는 것이 그냥 뭐 인간적인 장점이나 단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라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생각 안 하니까 다 뭐 왜 여러분들 사람이 왜 안 듣겠습니까 사심이 없으면은 두루두루 세상에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도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다들 뭐 한자리 하는 데만 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하고 나서 배우면은 그때는 다 기차가 지나간 때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았니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이렇게 여러분들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0일 날 예정대로 마지막 책인 이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 절요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복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